이은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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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는 돌아와서 라이딩하고 나서 체크하고선 안될거니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언니가 원래 교육시키면 이거잖아요 My Who Who 오늘 하루 하루 한 달 후 한 번 더 어짜 yee 주요 오늘 하루 일정일 정도 아이고 정말 일을 만들어 놓고 매일 그러세요 라고 아 진짜 아 진짜 남천적으로 펭크를 타고 해서 운동도 해요 마무리가 되는 아이들이 많고 그냥 딱 나눠서 밖에 오늘은 빠르지 않게 등을 찍으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타고 싶으면 좀 더 빨라 오늘은 샤웅 세웅하게 될 테니까 저는 그냥 사진을 좀 많이 찍을게요 천천히 가세요 못하겠는데? 못하겠는데? 가요? 네 사라진 남 바람이 와 가는 곳 Operations 고맙습니다 по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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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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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거의 주연인데 여기서. 해외배송을 했는데. 뭐예요? 이거 아니면 누구? 안녕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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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시오.